전국에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제주의 모습인데요.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고요. 빨간 등대에 잔잔한 바다까지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서쪽 지방은 더 더워지겠습니다. 낮 기온이 서울 26도, 광주 27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반면 영동과 경상도 동해안은 동풍이 불어들면서 낮에도 태백이 16도 안팎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동쪽과 호남 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경상도 동해안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속 70km가 넘는 돌풍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서는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전남과 경남 일부에서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6도, 전주 26도, 대구 25도까지 오르겠고요. 주말에는 강원도에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 바 produced살vor ASV7107입니다.